오늘 말씀은 학계서입니다 학계서 우리 학계서 우리 원담 말씀의 부분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학계서 2장 학계서 2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계속 뒤에 확증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성전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건물의 부분은 당연히 무너지는 부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원교의 건축 속에 우리의 인생의 건축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 영광의 축복입니다 저희가 7월이잖아요 딱 중반입니다 몇 주 감사주일로 해서 우리 상반기 부분이 오메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의 알파 시작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도 열어야 되고요 1년의 반을 개수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라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왜 절기가 있겠어요 절기의 부분은 교회력의 절기는 중요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완성이 된 부분에 우리는 열매의 응답을 거둬야 됩니다 지금 강단 말씀이 중단 없는 237 성교예요 저희가 의료 성교는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나가는 성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단 없는 성교의 응답을 2년 차 지금 3년 차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 주제대로 저희는 중단 없는 성교의 응답으로요 이미 갔다 온 성교지에 성교사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제자의 양육과 앞으로 나갈 성교의 미래의 성교의 시스템을 전국 시스템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그 중단 없는 성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열정이에요 성교의 열정 나가는 성교의 문이 막혔다고 우리가요 모든 성교의 부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실제적인 나의 성교의 부분으로 교회의 방향 속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20대의 성교, 30대의 성교, 50대, 60대의 열정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 안에 역동하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성교 기도예요 성교 기도 그냥 제목을 가지고 주원 부원하는 기도가 아닌 내가 실제적으로 성교의 땅을 밟은 자는 그 성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같아야 되고 교회의 성교의 2, 3, 7 플랫폼의 응답과 내가 준비하는 2, 3, 7 플랫폼은 사실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지화심입니다 지우 이 지우는 질병이 낫는 것도 지우예요 1차원적인 지우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고 내 병이 낫는 부분은 1차원적인 응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우는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세기의 원래의 축복 재창조로 회복되는 것이 지우예요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우리가요 지우입니다 지우 올해 우리 이 헌당의 5년 차의 응답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이라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오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예옹교회의 건축의 응답 그리고 이 성교 건축의 응답 인생 건축의 응답을 함께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은 우리 학계에서 1장과 2장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이 건축 5년 헌당 5년에 내년에는 실제적인 성교 원년의 응답 속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새로운 미래의 모든 운영체계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이 학계에서 1, 2장에 우리 개인에게 주는 정말 말씀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제목의 부분이 나중 영광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주는 건 축복이고 내가 받는 건 응답이에요 각자의 응답은 다를 거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건 축복입니다 소대지 1은요 1장과 2장을 오늘 함께 말씀을 점검하려고 하니까 우리 각자 부분들은 오늘 꼭 이번 주간은 학계에서 1장을 필서를 하시든 말씀을 읽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비한 음성 내가 산에 나무라도 해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5년치의 건축의 응답도 없고 5년치의 헌당의 말씀이 없다면 우려 산에 나무라도 해와야 됩니다 소대지 1이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학계에서 1장의 부분에는요 내 행위를 살피라는 부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4절에 7절에 두 번 내 행위를 살피래요 우리요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보여지는 게 최고의 치유예요 사역을 잘한다? 뭐가 사역을 잘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요 귀신을 쫓아내면 도망가요 내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 속에 내 인생의 건축의 응답을 못 받으면서 사역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열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나중 영광이 보여지려면 지금의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 지금 내가 지금 나의 그릇이 10년의 그릇이에요 지금 내 그릇은 10년 전의 내 모습이에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헌당이 되고 교회는 2, 3주 플랫폼이 되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존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대요 지금 1차 보로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부분이요 14년의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그들이 내 집을 짓는 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늦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용교회 건축의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헌당의 5년인데 아직까지 헌당의 이야기만 들어도 시험에 들고 라스트 천만 말씀만 들어도 시험에 들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아직 맞지 않았다면 우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질문 질문 왜 내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아니 내가 1억을 낸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전 금액을 들인 것도 아닌데 왜 나는 2, 3, 7 나라 5천 종족만 말하면 성교로만 말만 나오면 시험이 들까 나는 왜 헌당의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왜 지금 2절의 말씀이 튀어나올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물질에 잡혀있나 시간표를 놓치고 있나 나는 왜 하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나는 매번 시험에 들까 우리 이젠요 시험에 든단 말 하지 마시고 건축에 응답받아야 돼요 문화센터 건축 본당 건축 헌당까지 왔는데 나는 언제까지 아버지의 집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언제까지 이야기할 거냐고요 우리는 지금 헌당의 시간표인데 너 행위를 4절에 내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면서 5절이죠 그러므로 여와의 말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래요 우리가요 말씀 앞에서 나의 지금 이 상태 인간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한재가 든 이 상태 지금 뭐 사건으로 막혔는지 어떤 상행 속에서 우리가요 그 문제 속에 내 행위를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건축해 주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우리 지난주 하박국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3장 그 말씀 우리 그 제목 이전에 1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인데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히게 할 거다 그때는 하박국이 아니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러면서 바벨론도 내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내가 손을 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미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다시 회복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요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나고 우리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회복할 것을 바라고 지금 어려운 그 현실에 대한 거를요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질문해야 돼 질문 하나님 앞에 왜 아직 나는 하나님 내가 이 건축의 응답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내 외삼가 이렇게 멀고 이삼칠 나라 오천종족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당기지 않고 아니 가지도 않고 부담이 됩니까 우리가요 사도행정 1장 8절의 말씀을 먼저 품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품고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나왔을 때 이쁜 거지 아니 뱃속에 아이를 안 품었는데 무슨 아이가 딸랑거리 그냥 바로 넣었는데 그렇게 아이가 이쁘겠어요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태동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아이를 생명을 걸고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내 생명과도 안 바꾸는 거야 나의 행위를 정말 내게 말씀이 있나 정말 나는 나무라도 해와서 내가 라스트 천이 안 되면 라스트 백이라도 라스트 십만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라스트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라스트 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왜 물질에 너 집에 있는 거 몽땅 뜯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산에 나무라도 해오라 했지 너 그 집에 있는 거 뜯어서 하라고 안 했는데 왜 우리는 내 자신이 시험에 먼저 들까요 그건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궁색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내 행위를 살피래요 내게 직분을 줬는데 나에게 넘넌트를 맡겼는데 나에게 이 성전을 맡겼는데 내가 판백한 내 집만 꾸미기에 바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찌질하게 살아선 안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단독으로 건축은 못하지만 우리가요 공동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예옹 건축의 공동체 건축의 공동체 헌당의 공동체 우리가 성교의 공동체 우리가 성교의 공동체 뭘 하나라도 네가 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성교 헌금을 못 내면 너희가 성교사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산에 나무라도 해오라는 부분에 우리요 건축 때 헌당 때 선포된 원단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요 나의 행위를 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두 번째 부분이 2장으로 넘어오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어요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요 헌당 경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헌당하는지 보세요 헌당은 모든 걸 채우는 거잖아요 빚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헌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는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우리가요 나무라도 해와서 공동체 응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이 온단의 문화센터 온연 온단의 온연 본당의 온단의 온연 헌당의 온연까지 해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기도한 부분에 저는 응답받고 있거든요 말씀이 성시되는 응답 지금 내 모습 오늘 3절에 보세요 학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연장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내 눈에는 보잘것 없이 보이느냐 네가 이 건축의 응답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 그리고 지금 네 모습 지금 2022년 코로나 2년차를 보내고 지금 남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도 못 받는 것 같고 지금 네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 없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고 건축 헌금도 드렸고 내가 성교 헌금도 드렸고 내가 정말 헌신을 하나님 앞에 직분의 헌신을 다했는데 근데 그걸 복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잡고 했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지금 건축하고 있고 지금 내 모습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뿅 하고 완성된 거를 내가 원하는 답을 기대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지우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고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하를 내죠? 왜 악담을 하죠? 왜 하나님의 땅을 악평을 하십니까? 왜? 실컨 정탐을 하고 열두 명이 하나님의 가난한 땅을 정탐을 했어요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땅을 악평을 하느냐고 했어요 지금요 내 눈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입을 딱 닫으세요 입 닫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축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나중 영광의 성전의 나중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의 이전의 영광의 내 과거가 어땠고 이전의 어땠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의 앞에 내 작은 혼신 작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작지 않아요 가부에 냅돈 두입은 정부라고 말하는데 전 재산은 아니고요 그 한 달 생활비에 그런데 하나님은 정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단 말씀이 그 이방인들이 그 성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 예물 집을 팔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예물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사한 거예요 축사 15천명을 먹이고 열두강주리가 남는 축복이에요 나의 예물을 축사해 주시고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축사해 주시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아니에요 작다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 없이 보이느냐 네가 그렇게 하찮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 함부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저는요 저는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울이 여기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경울이 여기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그 전쟁통에 죽이고 다이대에게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항에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요 범죄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루시는 거고 나를 세우시는 건데 우리 아이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래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칼을 휘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모습이 하찮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너를 바꾸지 아니한다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요 너의 나중 영광을 기대하고 너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냐 그것보다 더 실체가 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게 하늘의 것으로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 4절에 내가 오늘죠 수룩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뭐가 겁나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5절에 말하죠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내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인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뜻대로 대화해야 응답입니까?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주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건축응답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응답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세계가 진동하죠 왜 나만 진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요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경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경제 하나님이 오실 우리에게 주실 물질경제의 응답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물질경제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귀한 빛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이건요 물질의 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다 경배하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내가 말씀을 잡고 1년을 또 말씀으로 환산해서 내 행위를 살피고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내 행위를 살펴서 오늘 내 나중 영광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입술의 고백 따라 응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우리의 현장 우리의 후대 속에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장 23절이죠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네종 수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실까 기대하시고요 강구하시고 오늘 이 학계서 1, 2장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나중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6, 3장의